안녕하세요. 편만든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제 고정 컨텐츠 중에서 베스트 3에 안에 들어가는 인기 컨텐츠입니다. 어떤 거냐면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아 송주님 말만 들어도 지겨운데요. 그냥 스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컴닛이라면 스킵하지 마시고요. 컴 중수라도 스킵하지 마시고요. 컴 고수라도 스킵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봐주세요. 아니 뭐 약파하는 것도 아니고 다보라는 얘기네. 네 중요합니다. 왜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새 새로 들어오는 분들 많아서 아마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잘 모를텐데 여러분 CPU 살 때 어떻게 사십니까? 다 나와 들어가서 같은 코어에 가장 싼 거 사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추천한 거 그냥 사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정답은 아니죠. CPU는 어떻게 사야 됩니까? 얘가 다른 CPU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 그러니까 같은 가격 아니면 조금 더 높은 가격이라도 그만큼 돈을 투자한 값어치를 하는지 일일이 비교해보고 사는 게 현명한 거겠죠. 근데 성주님 다나와를 들어가든 네이버 쇼핑을 들어가든 뭐 옥션을 들어가든 이게 제품의 클럭이랑 뭐 코어 숫자 이런 거 적혀있긴 한데 이게 실제 성능하고 완전히 똑같진 않잖아요. 어떻게 비교하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요 CPU 가성비 비교표 보면은 똑같은 그래픽 카드 사용했을 때 이 CPU가 얼마만큼 성능을 내는지 제가 포인트로 적어놨어요. 똑같은 16코어인데 거의 막 게이밍 성능 20% 차이나죠. 아니면 똑같은 8코어인데 게이밍 성능 얼마 차이나 합니까? 똑같은 8코어인데 와 이건 뭐 30% 더 차이나 하네요. 쉽게 말해서 코어 숫자나 아니면 클럭 숫자만 봐서는 얘가 게이밍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굿 수밖에 없는 게 클럭당 성능이 다르기도 하고 아니면 캐시 같은 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다양한 게 영향을 끼쳐서 실제 CPU 순수 성능도 중요하고 이거랑 조합이 있을 때 이게 게임의 용도에서 끝까지 퍼쳐주는지에 대한 밸런스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 색깔 보고 진하면 진할수록 게임의 성능이 잘 나온다 생각하고 그 게임의 성능이 잘 나오는 점 중에서 제일 싼 거 사면은 뭐다? 가성비가 좋은 거 산 거예요. 옆에 그럼 멀티 성능은 어떨 때 쓰는데요? 뭐 요새 모바일 게임 10개 시키신 분 있더라고 이거 멀티 성능 중요합니다. 아니면은 영상 편집, 음악 편집, 음악 작곡 이런 거 할 때 멀티 코어 중요해요. 아니면 뭐 렌더링 같은 거 할 때도 멀티 코어 중요합니다. 혹은 가볍게 가정용으로 쓰더라도 게임 두 개 켜놓고 하시는 분 아니면 게임 하나 켜놓고 옆에 공역지 혹은 또 유튜브 켜놓고 같이 보면서 하시는 분 이런 경우는 멀티 코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좋은 놈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싱글 성능은 여러분이 이거 뭐 클릭하거나 실행할 때 반응성에 영향을 끼치고요. 거기에다가 또 게임의 성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싱글 성능이에요. 뭘 하든 싱글 성능이 좋으면 좀 더 빠릿빠릿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목을 게임 성능도 봐야 되고 멀티 성능도 봐야 되고 싱글 성능도 봐야 돼요. 똑같은 가격에서 이 세 가지 다 색깔이 진하게 찍혀있는 놈은 당연히 더 좋은 놈인 거죠. 가성비 피규어는 솔직히 한눈에 여러분이 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언어미 좋은지는 한눈에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딱 봐도 5950이 거의 모든 항목이 진한 색이죠. 얘가 성능은 좋겠구나. 근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100만 원이야. 그 다음에는 옵션을 타협을 좀 해야 되는 거지. 무슨 타협? 나는 그냥 멀티 성능 조금만 포기할게요. 근데 나머지 항목 진한 거 쓰고 싶어요. 어떤 거 있습니까? 5800X요. 보시면 게이밍 성능은 거의 최상이야. 그리고 싱글 성능도 최상인데 멀티 성능만 좀 쳐지네. 그것도 심하게 쳐지지 않아요. 이 정도면 좀 진한 색깔이니까. 타협 좀 하면 5800X 정도로 가면 되겠네. 나는 그래도 AMD보다는 인텔 쪽에 좀 더 신뢰해 하시는 분은 이제 또 쭉 고민하다 보면 그래도 뭐 1900, 1850K? 뭐 이런 거 가면 되겠네. 얘도 뭐 크게 쳐지는 않는 것 같네. 뭐 이런 생각 하실 거고. 자기 기준대로 색깔만 봐도 한눈에 딱 띌 겁니다. 멀티 성능 포기하고 나는 순수 게이밍 성능만을 원해. 그러면 5600이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눈에 일단 어느 정도 파악은 돼요. 그런데 이렇게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좀 아쉽잖아요. 저는 데이터적으로 확실히 가성비 좋은 거 쓰고 싶어요. 할까봐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계산이냐 하면 멀티 성능 나누기 비용 그러면 이제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가 나와요. 1% 성능을 내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당연히 이 숫자가 나눠서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고요. 또 게이밍 성능도 게이밍 성능 퍼센티지 나누기 비용 한 거예요. 그럼 1% 성능을 내기 위해서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게 다 파악이 되겠죠. 아, 머리 복잡한데요. 뭐 어쨌든 여기에서 1, 2, 적혀 쓰면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항목들을 3개 합쳐서 또 종합순위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순위를 냅니다. 그럼 이게 정직한 CPU 가성비 순위인 거예요. 그럼 성전이에요. 그냥 여기서 1, 2, 3, 4등 순으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거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한번 같이 봐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상위 CPU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590X는 보셔야피 찐하게 돼 있잖아요. 성능적으로는 쩌나봐요. 쩔지. 게임의 성능도 쩔고 멀티 성능도 쩔고 싱의 성능도 쩔어요. 뭐 하나 부족한 놈이 없는 거야. 거의 모든 항목에서 1등입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도 거의 1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순위라는 거는 박살이 나요. 왜요? 성능이 좋은 만큼 비싼 거잖아요. 보통 하이엔드로 갈수록 돈 투자한 거에 값어치 대비 성능이 일정하게 오르지가 않습니다. 내가 투자한 돈보다는 조금 적게 올라요. 위로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고급진 게 원래 다 그렇습니다. 어느 항목이든. 그래서 590X는 전체 가성비 중에서 뒤에서 3등인가? 하지만 최고급 CPU는 맞죠. 그래서 내가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그냥 최고급 CPU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갈만한 CPU예요. 그러면 성주님 나는 고급 CPU 쓰고 싶은데 현실적인 타협 방안은 어떤 건가요? 5900X가 되겠죠. 어? 중간에 3950이 있는데요. 3950 보시다시피 게이밍 성능이 590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멀티 성능은 그래도 비슷하게 따라가는데 싱글 성능이 많이 쳐져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전세대 CPU라서 뭐 구조상 5950보다 싱글 성능이나 아니면 클럭다 성능이 높지가 않은 편이에요. 특히 게이밍 성능이 너무 치명적으로 낮아가지고 가격적으로 또 지금 제품이 없어가지고 역전된 상태거든요. 이거는 이제 살만한 값어치가 없어요. 무시하고 현실적인 최상위 CPU는 5900X라는 거죠. 요 놈 보시면 게이밍 성능은 일단 5950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뭐 업치야 뛰치라 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멀티 성능은 코어 숫자가 좀 적어요. 위에는 16코어고 얘는 12코어니까 코어 숫자만큼 좀 쳐져요. 퍼센트 따지면 한 20% 가까이 쳐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싱글 성능은 뭐 1% 안팎인데 그 정도면 체감이 안될 수준이고 얘도 상당히 상급의 싱글 성능을 보여준다는 거고 근데 비용 쪽으로 많이 세이브가 돼요. 얼마 쌉니까? 30만 이상 쌉니다. 비용이 30% 이상 까져요. 카드가로 사도 70만 정도밖에 안 하니까 확실히 가성비는 많이 잡게 되는 거죠.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 보면은 전체 제품이 23종인데 그 중에서 중간 정도에 딱 위치해요. 12 등 게이밍 가성비 보면 좀 많이 쳐지긴 하는데 뭐 어쨌든 어 505X만큼 가성비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도 가성비 면으로만 접근하면 좀 쳐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좀 멀티 성능이 좋은 애들 중에서 그나마 가성비를 잡으라면 이 정도밖에 없어요. 뭔 얘기냐면은 가성비 가성비만 따지지 않고 나는 순수 성능도 저 위에 있는 애들 원해. 근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가성비 잡은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정도예요. 어 송조님 아닌데요. 11900이나 11900 얘가 지금 종합가성비는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잘 한번 긁어서 봅시다. 긁어서 보면 그냥 게이밍 가성비는 얘네끼리는 큰 차이가 안 나요. 아 뭐 큰 차이 안 난다 그랬지만 실제로 보면 좀 차이 나긴 한데 8% 차이 나니까 8% 10% 차이 나죠. 근데 뭐 이 정도면은 사실 감수하고 쓸 수 있는 수준이야. 10% 정도는 프레임이 쳐지는 게. 근데 멀티 성능은 한번 볼게요. 멀티 성능 얘는 거의 200%에 가까운데 나머지는 뭐 130%, 140%죠. 어마어마한 차이지. 이 정도면 얼마 차이 납니까? 평균적으로 뭐 20-30% 넘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 싱글 성능은요. 싱글 성능은 비슷하게 따라오는 애들이 인텔 11세대 인텔 10세대는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구간을 긁어서 보면은 음 여러분의 멀티 성능을 필요로 한다면은 밑에 애들이 감히 따라올 수는 없는 순수 성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 가성비를 포기하고 게임의 성능도 잡고 멀티 성능도 잡고 싶다. 작업도 하고 게임도 한다. 그랬을 때 요 정도가 저는 추천 목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인텔 11세대하고 10세대는 다 버리는 건가요? 꼭 버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버리라고 얘기는 안 할 텐데 왜냐면 비용적으로 좀 차이가 나서 그래도 가성비 목록으로 살만한 제품들이 간혹 보이긴 하거든요. 만구백 F같은 거. 만구백 F는 얘랑 얼마 차이 납니까? 20만원 가까이 차이 나요. 18만원 차이 나는데 음 상급 CPU잖아. 나름. 근데 게이밍 가성비 순위도 한 중간 정도 오고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 순위도 한 중간 정도 갑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는 빈말로 못하겠지만 상급 제품으로서 가성비가 나쁜 편도 아니야. 중간 정도 들어와. 꼭 인텔을 사고 싶다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인텔이 좀 더 호환성이 좋거나 안전성이 좋아 이런 소음을 들었어요. 하신 분들. 사실 지금 와서는 인텔하고 MD하고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고집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굳이 산다면 인텔을 꼭 선호한다. 그럼 만구백 F같은 것도 살만하다 생각해요. 근데 추천 목록에 놓기엔 좀 애매해요. 사실 저는 비용을 좀 더 포함시켜서 5,900을 가는 게 훨씬 멀티성능이 좋다. 게임성도 좋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요 바로 밑에 5,800X라는 게 있는데 비용적으로 거의 똑같은데 게임성능이 더 높고 싱글성능도 더 높고 멀티성능도 더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추천을 못하는 거예요. 잘 봐봐. 자세히. 5,800X가 만구백이나 아니 만천구백이나 비교해도 게임성능이 더 좋아. 멀티성능은요? 더 좋아. 멀티성능도. 싱글성능은요? 미묘하게 질 수 있어. 11세대한테는. 근데 아니 뭐 싱글성능만 2% 3%밖에 안 지는데 비용적 차이가 얼마입니까? 15만원이에요. 여기서 여기 다 정리돼버리는 거야. 5,800X가 5,900은 정리를 못해요. 게임성능도 그래도 3% 가까이 차이나고 싱글성능 얼마 차이 안나지만 멀티성능이 뭐 거의 얼마 차이 납니까? 140%다 188%면은 48% 차이죠. 이거 백분유를 바꿔도 35% 정도는 차이 날 겁니다. 꽤 큰 폭으로 차이 나니까 얘를 정리를 못해요. 근데 11,900이나 아니면 10,900이나 10,850이나 이런거는 싹 다 정리를 해버린거야. 5,800이 그래서 추천 목록은 5,900 다음에는 바로 5,800으로 넘어갑니다. 어 3,900X는 전세대고 게이밍 상당히 너무 처지는데다가 딱히 가성비가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추천 목록은 어 인텔도 추천 목록이 있긴 있네요. 네 있습니다. 11,700K입니다. 이게 게이밍 성능으로 봤을 때는 5,800한테 조금 처져요. 막 심각하게는 아닌데 한 6% 차이 나네요. 6% 처집니다. 6% 7% 차이가 나면 뭐 오버클럭에서 어느정도 커버 쳐줄 수 있긴 한데 그 오버할 해도 그 편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얘도 메모리 오버가 잘 안되거든요. 어 멀티 성능 같은 경우도 한 10% 처지니까 좀 아쉽긴 해. 5,800이랑 비교하면 신규 성능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비용적으로는 그래도 4만원 정도 세이브됩니다. 퍼센트에 따지면 10% 정도 세이브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그 성능이 떨어지는 만큼 비용이 커버가 된다고 보실 정도로 요번에 좀 가격 하락이 좀 있었어요. 2만 2천원 정도 가격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11,700KF에요. KF는 살만합니다. 전체 가성비 순위바도 6위 정도라서 어 인텔을 선호하는데 가성비 그래도 상급 중에서 좀 작고 사고 싶다 하면 11,700KF 정도 괜찮습니다. 요 놈이 특히 사용 용도가 어떤 때 좋냐면 주식 아니면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할 때 고럴 때 괜찮습니다. 아니면 어도비 계열 있죠. 포토샵 라이트룸 요런 거 할 때도 꽤 괜찮은 편이니까 인텔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5,800X가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가면 좋습니다. 다만 수수 게이밍을 생각하신다면 5,600X보다도 못하니까 나는 게임밖에 안해요 하면 저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밑에 10,700KF나 11,700F는요 요 놈들은 사기 좀 애매해요. 10,700KF가 아니면 10,700K 요 놈이 가성비는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얘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있죠. 누구? 10,700KF는 겹치잖아요. 10,700KF가 가성비가 2위로 훨씬 좋은데 얘는 지금 4위잖아요. 종합가성비가 굳이 이걸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그래 따지면 11세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달라요. 11세대가 뭐가 다르냐면 얘는 싱글 성능이 월등히 좋아요. 맞죠? 그러니까 겹치는 느낌이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주식 같은 거나 어도비 같은 거 할 때 얘는 코어로 좀 적게 쓰는 용도에서는 확실히 10세대보다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게이밍 성능이랑 크게 차이 안 나겠지만 그런 작업 있잖아요. 코어 적게 쓰는 작업에서는 확실히 반응성에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영역이라서 추천을 할 수 있지만 11,700KF는 겹치는 영역이고 실질적으로 이 퍼센트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비용이 저렴한 11,700KF 쓰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11,700KF는 추천 안 해요? 11,700KF 추천해놓고 얘네 둘이 지금 가격이 역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 산호 하시는 분은 지금 시점에서 산만한 거는 11,700KF 가든지 아니면 11,700KF 가는 겁니다. 용도에 맞춰서요. 용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마지막 마무리 지을 때 알려드리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설명이 됐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5,600요. 5,600은 빨간색으로 침해놓은 거 보니까 어이 뭐 엄청 좋은가 봐요. 뭐가 좋은데요? 게이밍 성능요. 게이밍 성능은 제일 좋은 놈이 5,950X인데 이 5,950X하고 5,600하고 비교해도 생각보다 퍼센트 차이가 얼마 안 나요. 5% 안팎밖에 차이가 안 나죠. 308을 샀을 때는 3% 이러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진짜 얼마 차이 안 나죠. 쉽게 말해 고성능 그래픽 카드 커버 칠 때 가장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긁어봐도 얘만한 거 없어요. 물론 멀티 성능 자체는 6코어 CPU예요.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유일한 6코어 CPU. 그래서 멀티 성능은 조금 처집니다. 그렇다고 꼴찌는 아니에요. 여기 뭐 80 몇 프로의 애들도 있으니까 꼴찌는 아닌데 음 솔직히 멀티 성능은 좀 처죠. 그러니까 멀티 작업용으로 쓰기에는 좋은 CPU는 아닌데 싱글 성능 상급에 들어가고 게이밍 성능 최상급에 들어가고 그런데 가격은 30만원이야. 여기서 제일 싼 애가 29만원이니까 제일 싼 애이랑 비교했을 때 2만원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게이밍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원래 처음 출시했을 때 거의 40만원 조금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30만원 초 뭐 이것저것 청구하니까 다 하면 29만원 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순수 게이밍 가성비는 혹은 게이밍 성능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CPU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600X를 추천합니다. 멀티 성능은 아까 내가 좀 쳐진다고 했는데 가격 대비 또 멀티 성능을 보면 순위가 5위입니다. 이것도 엄청 높아요. 그냥 순수 멀티 성능 최대 성능이 좀 쳐지는 거지 드림 비용에 비해서는 멀티 성능도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 가성비 순위 1위를 당당히 5600X 차지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성비 생각하고 여기서 산다 그러면 베스트는 5600X이에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인텔 9세대 봅시다. 이게 다 8코어 제품인데 일단 게임의 성능 아 5600X 비용 많이 차이 납니다. 또 멀티 성능을 봤을 때 어 또 압도적으로 좋다고 하기 좀 힘들어요. 이기는 놈도 있고 지은 놈도 있고 그런데 이건 하이퍼스레팅 지원 유무에 따라서 뭐 이기고 지고 하는데 일단 멀티 성능도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싱글 성능은요. 싱글 성능은 5600X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따지면 이렇게 쭉 긁어보잖아요. 그거 보면은 5600X이 밑에 거 싹 다 정리한다고 봐야 돼요. 멀티 성능 빼고는 다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도 멀티 성능이 조금 더 좋은 거 가격이 비슷하면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안 비슷해. 자 멀티 성능이 지는 애들은 좀 더 싼 애들도 있어요. 9700F는 멀티 성능이 저요. 그런데 한 2만원 싸. 다른 항목도 다져. 막 20%씩 져. 20%씩 다 지는데 2만원밖에 안 싸. 20% 지는데 2만원밖에 안 싸다고요? 그럼 이거 한번 봐보겠네요. 네 그렇죠.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있거든요. 아 그래. 뭐 이기는 항목이 한두 개씩 있을 수도 있어. 아니 한두 개 더. 한 개 있네. 멀티 성능만 이기는데 비용적으로는요. 이거 사면 홍익님 안 해요? 그렇죠. 지금 150만원. 물건 없으면 150만원이 있지. 뭐 45만원? 60만원? 40만원? 이게 그냥 5600F에서 다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항목은 살 게 없습니다. 슬슬 이제 9세대는 빼앗을 것 같아요. 사면 그냥 무조건 홍익님이야. 이 등수랑 상관없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AMD의 예전 3700F나 3800F같은 8코시표는요. 아니면 뭐 라이젠 룬아르 4750은요. 얘네들도 코어 수는 많아서 일단 멀티 성능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아까 5600F 대비 멀티 성능은 괜찮아. 5600은 6코고 얘네들은 8코니까요. 근데 싱글 성능이나 게이밍 성능이 너무 많이 쳐져요. 너무 많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거의 20% 차이 나니까요. 또 비용적으로 싸냐? 아니에요. 멀티 성능은 10% 18% 이렇게 이기는데 비용적으로 차이가 없거나 더 비싸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다 지는 거야. 싱글 성능도 많이 지고 게이밍 성능도 많이 지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솔직히 살만한 값어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가성비가 3등이면 뭐합니까? 이거랑 비겼을 때 얘가 이길 수 있는 게 5600이랑 비겼을 때 비용이 비슷한데 이길 수 있는 게 단 한 항목 멀티 성능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그 멀티 성능이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나머지 항목에 손해보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3700F를 갈만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보태서 5800을 가든지 아니면은 거의 같은 가격에 파는 5600을 가든지 가든지 아니면은 17000F 가는 게 낫겠죠. 17000F랑 비교해볼까요? 17000F 게임의 성능은 10%쯤 더 높아. 맞죠? 멀티 성능 중요하다고 쳤으면은 17000F 가야지 17000F랑 얘랑 멀티 성능이 같아. 맞잖아요. 멀티 성능이 같잖아. 그러면은 그냥 20,000원 더 주고 17000F 가는 게 게임의 성능도 좋고 멀티 성능도 같고 싱글 성능도 크게 안 쳐지고 모든 면에서 해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 목락에 찍어놓은 거는 이 순수 가성비 순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대처할 제품이 없느냐. 비슷한 가격에 대처할 제품이 있으면 아무리 얘가 가성비 순위가 좋더라도 2등이 같은 가격에 똑같은 게 다 다른 항목이 다 쳐지는 거 없이 더 좋은데 굳이 4위를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상급 제품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딱 예로만 추천할 제품은 5900X 5800X 11700KF 그리고 17000F 그리고 강력 추천에 5600X 이 정도까지만 이 구간에서 추천을 합니다. 나머지 제품은 가성비랑 거리도 뭘 뿜더러 대처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좀 애매하다 라는 식으로 결론 내리고 일단 상급 제품은 마무리 지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3070이나 아니면 2080TI 이상급 그래픽카드 사용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구간 위로만 사용을 하십시오. 5600X 위로만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래픽카드 성능이 크게 쳐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빼야될 게 있는데 3900이나 3950X는 제외하고요. 자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돈을 투자하고 괜찮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많이 쓰는 CPU들이에요. 여기에 또 5600X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냐면 실제로 얘는 메인스트림 넣기에는 조금 가격이 있는 편인데 근데 메인스트림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날 뿐더러 비교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려놓은 겁니다. 위에는 왜 올려놨을까요? 이게 6호 치고는 너무 성능이 좋아서 위에도 비교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양쪽에 다 나눈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일단 이 기준점으로 넣어놨던 5600X는 아이고 뭐 게임의 성능이든 멀티 성능이든 싱글 성능이든 이 구간에서는 얘가 깡패입니다. 위에 괴물들 모여있는 구간에서는 아 내가 짱이다 못하겠는데 어줍지 않은 6호들한테는 내가 짱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돈급 최강 이라는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아반떼 같은 느낌? 아반떼가 준중력이 있으면 최강이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11600KF K 살만한가요? 가격을 일단 봅시다. 27만 28만 원 사이잖아요. 이거는 31만 원이고 5600KF를 비교하면 게임의 성능은 한 10% 가까이 쳐지고 멀티 성능은 4% 3% 정도 쳐지고요. 싱글 성능은 소파가 앞서네요. 종합 가성비 순위는 5600KF보다 좋아 보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이게 5600KF보다 솔직히 앞선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식할 때만 조금 앞선다는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싱글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근데 그걸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요. 작업할 때도 어지간해서는 라이젠 5600KF 멀티 성능이 좋기 때문에 좋을 것이고 렌더링 인코딩 같은 거 할 때 게이밍 성능은 사실 조금만 좋은 그래픽카드 쓴다면 어느 정도 2060 슈퍼 2사건만 쓴다고 해도 차이가 날 정도로 11600KF보다는 5600KF이 좋습니다. 근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4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나요. 4만원치 차이 안나죠. 3만6천원 차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3만6천원 아끼겠어요? 게이밍 성능 10%까지는데 여러분 평균 프레임 10%까지는데 아끼겠어요? 나는 안 아끼죠. 왜 그러냐면 10%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3070에서 10% 성능 낮은 놈이 누굽니까? 6700XT에요. 3070씩 얼마에요? 90만원죠. 6700XT 얼마입니까? 80만원 정도 합니다. 10만원 차이 나요. 10%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10만원 손해받습니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위로 가면 갈수록 돈 투자한 거 대비 성능이 얼마 안 올라가는데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위해서 여러분은 3070를 샀다는 얘기에요. 근데 그게 CPU를 11600K를 썼더니 5600K를 썼던 것보다 성능이 10% 떨어져서 결국은 쌤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CPU에서 3만원 아껴는데 그래픽카드에서 10만원 고스란히 손해본거에요. 이득이 있는게 손해입니까. 마이너스 7만원 창조 손해를 본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성능 좋은 그래픽카드 사용하고 있다면 그 기준을 알려줘요. 360TI 이상 쓰고 있다면 그냥 5600X 가세요. 그러면 11600K도 그럴 지요인데 밑에 애들이 커버가 될 리가 있나요? 안되지 뭐 그나마 11400F는 좀 가격이라 싸서 어떻게 생각 좀 해볼 것 같아요. 얘는 좀 돈을 많이 세이브 하잖아요. 얼마 세이브 해요? 8만원 세이브에요. 그러면은 10% 손해보았을 때 아 그래도 2만원 손해네요. 고성능 CPU는 아 고성능 그래픽카드는 아닌거 같아요. 그럼 아닌거 맞지. 아닌거 맞아요. 멀티성능도 10% 손해보고 싱글성능도 10% 손해보니까 아닌거 맞습니다. 아닌거 맞는데 그나마 애는 비율적으로 손해가 좀 덜해. CPU가격이 많이 싸니까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돼요? 요거 빼고 나머지들 싹 요거까지 긁어봐요. 아니죠. 가는거 아니죠. 좀 아닌거 같죠. 가격 차이가 별로 안나. 비슷비슷해. 거의 다 30만원돈이야. 11400 빼고는 그러니까 5600이 여기까지는 그냥 싹 다 정리해버립니다. 싹 다 정리해가지고 어 굉장히 여지가 없어요. 추천 목록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천 목록에 색칠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3600은 어때요? 아 성전원님이 뭐 녹색채려놓은거 보니까 이유가 있겠네. 네. 일단 선원적으로 보면 5600한테 많이 쳐져요. 많이 쳐집니다. 거의 20% 가까이 쳐지는데요. 15%에서 20% 쳐져요. 비용적으로는 10만원 이상 쌓아요. 12만원 쌉니다. 많이 싸죠. 많이 싸요. 그리고 이게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아니면은 5600가 아니라 3700 써도 커버가 됩니다. 어느정도 등급부터요. 2060 이하 2060 이하는 사실 고성능 CPU를 쓸 필요가 없어요. 아 이게 수치적으로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옛날에 영상 찍은게 있는데 요 표현은 표기가 안되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넣으면 복잡해지니까요. 5600X랑 3600이랑 2060 정도 꽂았을 때 평균 프레임 차이 20종 게임에서 어느정도 날까요? 그때는 10종 게임을 했습니다. 10종 게임에서 어느정도 날까요? 음 플래치드에서 10% 정도 나는 것 같아요. 10% 차이가 심하게 많이 나는 롤 같은 거 빼면요. 한 10% 납니다. 그러면은 10%가 큰 손해 아니에요? 하실 수가 있는데 2060 정도 되면은 10% 성능을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깨끗해봤자 10만원에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CPU에서 10만원 이상 아낀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00이나 1400F는 분명히 5600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지지만 가격적으로도 10만원 11만원 혹은 15만원 세이브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00하고 1400F는 절대적으로 성능을 봤을 때는 좀 처지는 것 같지만 가성비면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그래픽카드 좀 낮은 단계 썼을 때 손해보는 성능을 봤을 때는 갈만한 제품이란 거예요. 그럼 성주님 이 3600하고 1400하고 둘이 겹치는 것 같은데 어느 걸 더 추천하나요? 일단 게이밍 성능은 어 여러분이 그래픽카드 아주 좋은 거 안 쓰는 이상 둘이 차이가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멀티 성능은 앞뒤져도 3600이 좋습니다. 꽤 큰 폭으로 차이나요. 한 17% 이런 거 차이나요. 16, 17% 차이나니까 꽤 큰 폭으로 차이나고요. 어 싱글 성능도 3600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 차이나니까 삼만 차이나지 그래서 결국 총합 가성비 보면 어떻습니까? 게이밍은 제가 얼마 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게이밍 가성비가 얼마 차이가 없어서 멀티 성능이 3700이 조금 앞서더라도 총합 가성비는 14100가 지금 좋습니다. 제가 저번 주만 해도 사실 3700을 추천했는데요. 이번 주는 14100을 추천하겠습니다. 보드 가격에서 3700이 좀 더 싸게 먹히는 건 맞는데 B450 박격포 같은 게 9만원, 10만원밖에 안 하는데 얘는 또 이제 B450 좀 쓸만한 거 쓰면은 아니 B450 참 B560 아 손님 B460 쓰면 안 돼요? 460 쓰면은 얘가 메모리가 클럭이 2666 밖에 지원이 안 돼요. 2666 그러면 게이밍 성능이 많이 쳐져요. 3700한테 못 따라가요. 근데 B560 쓰면은 3700 메모리가 그냥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돈을 좀 손해보더라도 B560 M보드 같은 거 쓰시면은 결국 얘네 가성비는 따지고 보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14500을 조금 더 추천 드리는 거는 음 여러가지로 있는데 14500은 일단 기쿨러를 써도 온도 졌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3800은 기쿨러를 쓸 수가 없어요. 기쿨러를 쓰면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쿨러 가격까지 감안한다 쳤을 때는 보드 가격이 그대로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B560이 좀 더 비싼데 쿨러를 안 달면서 요거를 커버 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드 가격이 서로 비슷하고 CPU 가격만 가성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경우 완삽 애플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그 밑에들 뭐 P4650G 얘는 그래픽카드 할 거면 별로 추천하기 어려운 가성비가 좀 안 좋은 거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9세대도 낮을 때 됐어요. 넘어가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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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성능 한번 봐봐요. 3300이랑 비꼈을 때 얼마 차이 안 나잖아. 맞죠? 비슷비슷하죠? 게이밍 성능은 비슷하고 멀티 성능은 비슷하고 신글 성능은 3300이 좋아. 근데 가격은 얘네는 20만원이네. 얘는 13만원밖에 나는데 128,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쭉 긁어보면은 그냥 뭐에서 다 정리된다? 3300X에서 다 정리됩니다. 손님 그럼 3300X가 만살로부터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정리 안 되지 멀티 성능 차이 꽤 나는데 15% 나는데 멀티 성능 게이밍 성능이야 뭐 3% 5%밖에 안 된다. 쳐도 음 그래서 3300이 그 만살백까지 넘보기에는 약간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성능에서 그리고 얘네 비용적 차이도 뭐 36,000원밖에 안 나고요. 그래서 요 밑에 구간은 얘가 싹 정리한다 치고 요 위에부터는 그래도 영역의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그 만살백에프를 좀 존중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추천 목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3300X 만살백에프 3600 5600 돈 조금이라도 있고 좀 고성능 그래픽카드 쓸 거면 5600 안 할 거면 그냥 적당한 멀티 성능에 나는 2060급에서 멈추겠다. 3600이나 1400 나는 2060보다도 조금 더 낮은 그래픽카드 1660 슈퍼 뭐 이런 거 쓸 거예요. 그럼 3300X 요 정도로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스트렌드 끝났고 엔트리와 미들레인지 제품군 한번 봅시다. 좀 이제 확실하게 성능이 좀 떨어진 애들 확실하게 좀 싼 애들 10만원도 안 하는 애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음 3300을 이렇게 긁어서 여기 붙여야 됩니다. 사실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싹 다 그냥 티키를 당해 발립니다. 싹 다 발리고 그나마 살만한 값어치가 있는 놈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나마 살만한 값어치 있는 놈이 이놈입니다. 9만원짜리 만 105F 요 놈하고 10100F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물어보신 분 많은데 똑같은 놈이에요. 그냥 클럭이 0.1 정도 10100F가 높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아요. 근데 가격이 새로 나온 10100F가 더 쌉니다. 만원 정도.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얘가 다 정리해버립니다. 싹 다 정리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3300에 갖다 비비면 어때요? 그건 안 돼. 그 차이 좀 나.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픽 카드가 달라요. 여기랑 여기랑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지 자 그거 보지 말고 멀티 성능하고 싱글 성능만 봅시다. 그래픽 카드 다르기 때문에 위에 걸 긁어서 볼 수가 없거든요. 멀티 성능은 얼마 차이 납니까? 이거 좀 차이 큰데요. 성전이 그냥 봐도 한 15%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거의 20% 가까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20% 가까이 차이 난다. 멀티 성능. 싱글 성능은요? 싱글 성능도 그 정도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비용적 차이가 얼마입니까? 3만 차이야. 그러면 그냥 돈 투자 한 만큼 3300X가 더 좋아지는 느낌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은 얘가 정리하고 돈 조금 쓸 수 있다면 3300 까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 투자 한 만큼 성능이 올라가니까. 아 성전이 저는 APU가 필요한데요. 내장 그래픽 꼭 있어야 돼요. 아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APU 좀 쓸만한 거 만 100 OF랑 비슷한 수준으로 볼려면 어느 놈이 있습니까? 일단 뭐 게이밍 성능은 비슷한 놈이 없어. 비슷한 놈이 없고 그냥 멀티 성능하고 싱글 성능 근데 좀 따라가려고 하면 3400G 정도 가야 돼. 이게 얼마입니까? 아니면 만 100 노멀 가야 돼. 얼마입니까? 16만원 아니면 20만원이에요. 얘는 9만원이야. 7만원 차이 나고 여기는 얼마 차이 나니까? 10만원 차이 나요. 혹시 1030이라고 아십니까? 1030 얘네 내장 그래픽보다는 무조건 좋은 그 제품 그 제품 가격 얼마예요? 11만원죠. 그러면 지금 CPU 성능이 10만원 차이 나면 차라리 이거 만 100 OF 사고 그래픽 카드 꽂는 게 더 좋겠네요. 네. 성능이 더 좋아요. 웃긴 거는 그래픽 성능만 더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내장 그래픽 공짜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내장 그래픽 쓰려면 어디 써야 됩니까? 시스템 메모리라고 우리 그냥 기죽에 꽂는 그 메모리 있잖아요. 이 메모리 좀 빌려 써요. 빌려 쓰기 때문에 심지어 그 통로까지 빌려 씁니다. CPU 성능이 오히려 좀 떨어져요. 내장 그래픽 쓰시면 내장 그래픽 안 쓰는 동일한 CPU랑 비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래픽 카드에 내장 그래픽 없는 제품을 써는 게 훨씬 그냥 순수 CPU 성능도 잘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쪽으로 저 정도밖에 차이 안 나면 어설프게 APU 쓰지 마시고 1105F 사시고 거기에 1030을 꽂으시면 됩니다. GT1030 참고로 GT1030 살 때는 꼭 D5 버전 사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추천 목록 다 찝어드린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나요?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추천하는 거는 분명한 구간별로 확실히 좋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긁어서 정리하고 긁어서 정리하고 보면은 확실히 얘가 이 구간 안에서는 제일 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볍게 총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체 가성비 1위는 55600X가 차지했습니다. 딱 보다시피 뭐 멋진 성능 가성비도 좋은 편이고 5등 그리고 게이밍 가성비가 워낙 좋아서 1등 2등하고도 또 비용 차이가 좀 나는 편이에요. 200원씩 그래서 압도적인 가성비 1위는 5600X 5600X 아래에 위치하는 대부분 제품들은 현 시점에서 살만한 값어치가 없습니다. 뭐 멀티 성능이 확실하게 눈에 띄기 좋은 제품도 없고 거기다가 게이밍 성능이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신규 성능 차이도 크고 대부분 정도에서는 5600X에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세대 CPU는 웬마음은 사지 마십시오. 가성비 2위는 17F가 차지했습니다. 연운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성능은 5600X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날 정도로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멀티 성능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나는 인텔을 선호하고 멀티 성능도 나름 중요해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름 메리트가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술수 게임밖에 안 하시면 5600X 하시는 게 좋겠죠. 가성비와 별도로 추천 가능한 CPU는 11700KF 그리고 5800X, 5900X 정도가 됩니다. 그 이외에 대해서는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데요. 5800X는 거의 5600X랑 게이밍 성능은 비슷하고요. 멀티 성능이 코어가 두 개 많은 만큼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하면서 다른 것도 좀 뛰어넣는 편이에요. 아니면 게임 녹화도 같이 하면서 게임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5800X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렌더링 인코딩으로 이게 전문직 직업인 사람들 확실히 시간이 돈인 분들은 돈을 좀 더 투자해서 5900X 가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거의 최상위 CPU고 요거에 위급 제품은 5900X인데 5900X는 워낙 가성비가 안 좋다 보니까 추천 목록에서 빼고 요 정도까지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네요. 특히 여러분이 아마 영상 편집을 보시면 알겠지만 16코어 다 갈구질 못해요. 5900X는 거의 90% 이상 꾸준히 갈구는데 5900X 사시면 80%에서 노하게 못 갈구거든요. 돈 투자 한 만큼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요. 나중에는 더 다중코어 지원이 잘 되겠지만 그냥 최상급 CPU 보인다면 5900X 정도에서 몸 수시라 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음을 짓겠습니다. 자 메인스트림은요. 메인스트림은 전체 가성비 1위는 압도적으로 3300X가 차지합니다. 근데 절대적인 성능이 좀 처지는 편이에요. 특히 고성능 그래픽화 썼을 때 게이밍 성능이 거의 20%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많이 처지니까 여러분이 3060Ti 이상급 그래픽화 쓰실 거면 웬만하면 그냥 5600X 쓰세요. 근데 3060이나 2060 이하급을 생각하신다면 가성비로 3300X 가셔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얘는 순수하게 게임만 돌리기에도 빠듯한 CPU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이제 머티 성능이 좋아서 게임을 하면서 뭐 톡도 하고 아니면 옆에 간단한 유튜브 영상 띄워놓고 그럴 거면 3600이나 1400 가는 것도 괜찮아요. 혹은 게임 안 할 때 저는 작업용도로도 사용합니다. 어도비 계열 포토샵 라이트룸 아니면은 프리미어 프로 이런 것도 좀 한다 그러면 3600이나 1400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돈 투자만 값어치는 있다. 라고 설명드리고 마무리 질게요. 여기 추천 목록은 3300X 1400F 3600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엔트리 구간인데요. 엔트리 구간은 뭐 요새 그 1100F나 1105F가 가성비적으로 쓸만해지긴 했습니다. 이게 13만원까지 막 올랐다가 9만원 10만원 내려왔으니까요. 이 둘 중에서 고르려면 당연히 클럭이 조금이라도 높고 가격이 조금이라도 싼 1105F 쓰시면 되고요. F시리즈는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장 그래픽 있는 놓고 써야 돼요. 하시는 분들 포기하시고 그냥 1105F에다가 1030조합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지름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CPU 추천 목록 여러분한테 일일이 집어드렸고요. 또 다른 의무 사항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 또 저의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트위입니다. 다음번에 또 저의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저의 영상으로